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핫필츠입니다. 반갑습니다. 핫필츠의 최애 과일은 말랑자두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익은 자두가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로가 돼요라는 곡을 쓰고 나서 더 많이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1719는 내 인생에서 꼭 내야만 하는 앨범이었다. 그런 것 같아요. 1719는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앨범이고 저한테 다시 1719를 내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앨범을 낼래? 내지 말래? 라고 하면 저는 낸다고 할 것 같아요. 1719 피지컬 음반의 상품 분류는 도서다. 저도 도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등의 판매처에서 판매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판이 되었는데 지금 재판을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또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핫필츠는 독서 모임을 만들고픈 생각이 있다. 제가 독서 모임을 만든 건 아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어떤 독서 모임 사이트에 저도 함께 하게 돼가지고 시와 노래라는 클럽, 독서 모임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읽은 책을 가지고 또 이제 노래 가사를 만들어 보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설을 쓸 것이다. 저는 소설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제 뭔가 인생의 계획에서는 소설을 한 40대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또 생각하고 있는 소재들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나중에 나만의 공간을 오픈하고 싶은 꿈이 있다. 있어요. 네. 라이브 재즈바 같은 느낌의 어떤 공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카페 정도도 괜찮고 근데 좀 술을 팔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가끔씩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출연 이후로 차를 처분했다. 일단 차는 처분을 못했고요. 네, 제 차 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인스타로 DM 보내주세요. 네, 제가 너무 아끼는 차이기 때문에 네, 니뉴아모 본비는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가장 큰 원동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하루하루의 어떤 비타민 같은 존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좀 지친 하루를 보냈어도 이제 니녀랑 아모랑 본비랑 요즘 굉장히 잘 지내는데 이제 걔네들을 보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좀 하루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필체 MBTI는 ENTP다. 네, 저는 ENTP인데요. 제 주변에 ENTP인 분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ENTP이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ENTP이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나는 가장 아끼는 타투가 있다. 가장 아끼는 타투는 아무래도 이제 제 손가락 저의 맨 처음 타투인데요. 진짜 저의 딱 첫 번째 타투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막 이상하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볼펜으로 낙서한 것 같다고 되게 좀 놀림을 많이 받았던 타투인데 이제 하트, FELT에서 핫필트라는 의미를 가진 타투고 지금 제가 좀 타투가 많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 너무 센스 있다, 너무 매력 있다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타투입니다. 나는 혜림의 축가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컨셉만 잡고 생각,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작업은 한 2주 정도 뒤에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ENTP이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좋아합니다. 벼락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리마. 네, 이렇게 1719라는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라이브는 피어싱이라는 수록곡인데 처음으로 라이브를 선보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